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냥 그 소리만 했어요. 2박 3일간 갔다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할아버지 만나신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. 기분이 좋지요. 가슴이 맺혀서 다 풀어졌어요. 혹시 헤어질 때는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? 얘기 나눌새도 없었어요. 건강하단 말했잖아.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냥 그 소리만 했어요. 처음이었는데도 남 같지가 않고 혈육의 정이라는 걸 이번에 아주 잘 배워봤습니다. 뭐 또 언제 배웠는지는 몰라도 그냥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시라고 그렇게 말 얘기하고 왔습니다. 지금은 못 사는데 괜찮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이시죠. 저런 곳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선물 준비해 가셨잖아요. 그거 받고 뭐라고 하시던지. 고맙다고. 그런데 다행히 신발 끝까지 치수해 맞고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멘